할렐루야, 여기 저면 청년이 지나가시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하셨으면 여기 와서 한말 좀 해주세요. 여기 반포, 이거 지나가시다가 여기 들렸는데, 어떻게 여기 들렸어요? 미군 철수, 결사만대, 그 다음에 조회유통일, 인천만, 저기 서명운동, 이렇게 현송함을 보고 굉장히 반듯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명도 했고 했는데, 또 국민혁명당이라는 팻말을 보고 생각도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정강욱 목사님을... 통일보다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좋긴 좋죠? 네, 정강욱 목사님을 아세요? 보금통일. 어, 예수왕국. 아니, 정강욱 목사님이 보금통일이라고... 어, 예수왕국 보금통일. 어, 예. 나는 북진통일만 배운 사람인데, 보금통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강욱 목사님하고 협력해서 일할 생각은 있습니까? 아, 제 주제에 무슨 정강욱 목사님을 일한 게 좀 그렇진 하지만, 예. 그래도 뭐 일단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대구에, 이렇게 서울에서는 좀 먼 데 있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지지를 하고, 또 이게 맞다고 주변에 알리고, 이게 자체가 도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강욱 목사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왕국 보금통일을 벗은 걸고 다니는 게... 제가 사장님, 그래서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너만, 너만 안다, TV인강? 그거를 제가... 너만 몰라. 너만 몰라. 네. 그거를 봤는데, 예. 오, 예. 그 유튜버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퍼지고,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옛날에는, 이제 제가 올해 서른 둘인데, 스물 살 때는, 그냥 요즘 얘기하는 종교죠, 선생님들 때문에. 네네네네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부,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나쁘다. 그 다음에 안 좋게, 뭐 이제 나라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두환은 죽어야 된다.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공부를 저 단에는 해보고, 또 이렇게 학교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 실리에 대한 문제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라를 위한, 다 필요했었던 부분, 이제 운명,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두석 없는데, 정강호 목사님 말을 좀 빌리자면, 하나님이 하셨다. 아, 예. 그렇게 바뀌게,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내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억수로 좋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제 진짜, 예수한국 복음통일 위해서 목숨 거시는 정강호 목사님이, 아, 많이 힘이 되고, 많이 힘이 되도록,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읍시다. 우리 청년도 대구 갔어서, 명은철수 계산받는데, 천만 명 통일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교회를, 사실 저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 네, 네. 문재인이 그 새끼, 그 대구 나가지 못하고, 아, 속이 핫통이 나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정강호 목사님의 강화문 집회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니까, 네, 네, 네. 그 한 번씩 교회 얘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잖아. 사랑제교회. 예, 예, 예. 남들은 그냥 정강호 목사님이 건물을 안 보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욕을 하던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정강호 목사님 때문에, 아, 교회를 다녀볼까, 아이고,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진짜 요즘 보기 드물게 청년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자유통일 1천만 서명, 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선강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하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선강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선강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사랑합니다. 아유, 할렐루야.